1.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워먼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8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들입니다. 만약에 이 수고를 따져서 대가를 받는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사액의 원칙입니다. 거져주는 겁니다. 왜?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줄 때 거져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져주고 예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겠구나. 오늘 메시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예, 주님께서 당신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섬기는 일, 그거 거져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 이 원칙을 지켜야만 우리가 일할 때의 기쁘고 그리고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익이 중요하지만, 이득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적 목표가,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져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 다음,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모든 물질과 존경과 사랑과 관심은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저받았으니까 거져주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적용, 거져주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은 주님께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거져주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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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